경북 동해안은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큰 일교차에 옷차림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경주의 내일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겠지만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거도 챙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한때 평소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온화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경주 6도, 영덕 8도, 울진이 9도, 포항이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과 울진 20도, 포항이 21도, 경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차츰 더 건조해지겠고요. 화재 위험이 덩달아 높아지는 만큼 불시 점검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